만약 지금 자기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을 짝사랑하고 있다면 이 어둠을 틈타 실컷 그 사람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제가 음악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마음껏 그 사람과 연애하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직 너만을 생각한 밤이 있었어 내가 정말 왜 이러는 건지 아무래도 네가 너무 좋아진 게 아닐까 이게 바로 사랑인가 봐 처음 본 순간 나는 느꼈어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너란 걸 난 네게 말하고 싶어 널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고 어떡해야 내 마음을 알겠니 네가 나의 전부라는 걸 나의 마음을 너에게 보여주기가 이렇게도 어려운 줄 몰랐어 나의 마음을 너에게 보여주기가 이렇게도 어려운 줄 몰랐어 내 말들이 힘들게만 느껴진 거야 처음 본 순간 나는 느꼈어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너란 걸 난 내게 말하고 싶어 난 내게 말하고 싶어 난 내게 말하고 싶어 널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어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어 내게 말하고 싶어 널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고 어떡해야 내 마음을 알겠니 네가 나의 전부라는 것 어떡해야 내 마음을 알겠니 네가 나의 전부라는 것 네가 나의 모든 거야 네가 나의 전부라는 것 감사합니다.